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클립의 이동방법 동영상의 이동방법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키네마스터에서 클립의 이동 동영상의 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는데 앞에 여기 지금 현재 브루나이의 수상가옥 마을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홍보를 하는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에 도전해 보세요라는 동영상 클립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Unchained Melody 사랑과 영혼 이라는 이 섹스폰 연주 동영상을 짧게 잘라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영상을 쭉 이렇게 낮에 일어난데 이런 영상을 이동하는 방법을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안한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동하려고 하는 고 클립을 동영상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짧게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진동이 올 때까지 누른 다음에 제일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릅니다 지금 누르니까 진동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드래그 하는거죠 여러분 제일 앞에 와서 이거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앞으로 왔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은 뒤로 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현재 수상가옥 제가 현재 이 사진 있죠 이 사진도 지금 현재 동영상인데 이것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길게 누른 다음에 길게 누릅니다 이게 자 다시요 현재 이것을 제가 이동해 보겠어요 이것을 이 장소로 이동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선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선택을 이와 같이 해도 되고 선택을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고 길게 누릅니다 진동이 올 때까지 길게 누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길게 누른 다음에 누르면 진동이 딱 와요 진동이 올 때 이 장소로 제가 이동해서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길게 누릅니다 지금 진동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떼지 않고 계속 밉니다 밉면 여기 뒤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여기 앞쪽으로 가고 이 크립은 뒤로 갔죠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브루나이 수상가옥이 동영상 있죠 이것을 브루나이 수상가옥 동영상을 이 뒤로 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갖다 놓고 싶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이 브루나이 동영상을 길게 누르면 진동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여기 갖다 놓고 놓아 보겠습니다 자 길게 제가 누릅니다 길게 누르니까 깜빡하고 지금 현재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에다가 사이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수상가옥 이것이 뒤로 갔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첫째 줄에서는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현재 크립의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이렇게 긴 것을 제일 앞으로 이동하려면 참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동영상의 길이가 한 3-4분 정도 상당히 길거든요 이것을 제일 앞으로 혹은 중간에 이동하고 싶으면은 손가락 두 개를 요 위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므립니다 오므리면 이것이 확 줄어들어요 자 오므려 보겠어요 손가락 두 개를 올려서 지금 오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오므리고 있어요 자 오므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앞부분에 있는 아까 상당히 길게 보이던 브루노의 수상가옥이라던가 제 홍부분에 이런 것이 아주 작아지고 이 3-4분 짜리도 이게 상당히 작아졌죠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이 제일 뒤에 있는 이 긴 거 있죠 이것을 제일 앞으로 밀어보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스냅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서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앞에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일 앞에 왔어요 이렇게 이동할 때 아주 동정상의 길이가 길 때는 여와 같이 이 핀치로 아주 줄여가지고 길이를 줄여서 실제로 길이가 줄여드는 건 아닙니다 보기에서만 길이가 줄여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누릅니다 그럼 뒤에 온 것을 다시 또 선택해서 제일 뒤로 보내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누를 겁니다 눌러서 스냅이 하면 제일 뒤에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눌렀어요 그러면 제일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놓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제일 뒤로 갔죠 그리고 다시 또 원형으로 원래의 길이대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손가락을 요 위에 올려놓고 벌리면 됩니다 핀치를 하면 되겠죠 제가 핀치합니다 지금 현재 핀치하니까 자꾸 늘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길게 늘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앞으로 가서 보면은 원래의 길이보다 좀 더 길어졌네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줄여드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럼 제일 뒤에 있는 이것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와 같이 첫째 줄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이 클립을 하나 둘째 줄 둘째 트랙에 가져 놨는데 이걸 현재 제가 안 보이게 알파 이걸 두어 가지고 불투명 돼서 안 보이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제 얼굴 보입니까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도 이걸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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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둘째 에서도 길게 누른 다음에 현재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면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제가 길게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거 원하는 대로 제가 여기 지금 갖다 놨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갖다 놨어요 이것을 좀 더 이동하려면 또 다시 길게 눌러서 스냅 오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레인 있죠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비 마인 이라는 이거 저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안 보이게 해 놨는데 제가 이걸 선택해 가지고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알파 불투명도를 제가 0으로 해놨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만든 다음에 여하튼 이 크립도 오브레인 크립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제가 현재 이 크립입니다 길게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길게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왔죠 자 보세요 이것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겁니다 자 이 화면 보세요 여기서 크립 이동 크립 이라고 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이런 것이 다 크립입니다 뭐 이거 이거 뭐 이런 거 다 크립이라고 합니다 크립 이동할 때는 제가 읽어보겠어요 크립의 이동 동영상 이동 크립 이동은 크립을 선택하여 약한 진동이 올 때까지 길게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팁에 아래쪽에 팁에 보세요 길이가 긴 프로젝트 크립을 현 위치에서 먼 위치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시키기 전에 타임라인을 모아 줌아웃 한 후 그리고 핀치로 줄인 후에 이동시키는 것이 쉽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 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키너마스터에서 동영상이나 크립의 이동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이동을 처음에 초보자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숙지해서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